안녕하세요 호빌이다 방가방가 당면 볶이입니다 송주 블랙면 소스에다가 당면을 볶았어요 넓적 중국당면 넓적당면 일반 당면 다 모아놨습니다 치즈 아이씨 참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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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다 이건 대박인데 그리고 그는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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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오시오시오시오 입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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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안을 고정 무슨 맛이냐면 누구 천국이구만 언니 왔어 어쩐지 이 고추장면 좋아 언니 한입 먹어볼래? 언니 지주 좀 썼어 웬일로 이렇게 착하게 이제 가 맵지 어떻게 만든거야 맛있어 아 갑자기 언니가 와서 너무 많은 병력을 잃었어요 아씨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하 아 하 하 랩랩랩 아, 뱀다 아, 뱀다 아...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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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익었어~? 잘 익었다 저기있어 엽떡보다 조금더 비쥬얼을 넣어줘요 엽떡볶음 엽떡볶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